으잉? 하.. 오오옼..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그렇지 아 됐다. 완벽합니다. 나이스 근데 카스트 제도처럼 됐네? 속질 풀려도 없지? 저 뭐야. 높이 순서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 그러면 살살 피아노를 한번 봐볼까요? 아 나 아까 받은 거 뭐더라 카시오... 카시오.. 태양. 49에서 최대 60일 건반 짜리야. 가벼워. 가벼워야 돼. 건반.. 야 근데 저거를 다 하려면 50만원 선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최대 50만원? 마즈다 키보드 마즈다 키보드 마즈다 키보드 소파가 좋아하는 입금이란 전체적으로 네모네모 하나 어 그렇지. 너무 각지면 안 되고 아니야 피아노는 각져도 돼. 이 정도 각진 거 좋아. 배이면 안 되잖아. 저 정도 중금이 있어야 돼. 야 무슨 배여? 중금 부분.. 약간 아이폰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같이 생긴 피아노. 50만원을 포기하라고 봐요? 잠깐 어.. 어..음.. 인정. 예산 지워. 나 뭐야? 학교 가는 길이란 노래가 그렇게 밟을 수가 있지. 이거 좀 개야 좋은데? 그렇지. 뭐라고? 사춰야 돼. 뭐라고? 학교 가는 길 어떻게 밟아? 학교 가는 길 밟... 그러면 약간 슬픈 글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조롱 쳐. 너무 예쁘잖아 솔직히 말이 안 돼 이거 난 위에 스피커 너무 대빵만한 게 싫어 나 용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8COS 250 250 이거 좀 남은지 오래돼 보이는데? 가운데가 너무 그거 같아 옛날 멜론 플레이어 인터페이스 옛날 컴퓨터 멜론... 멜론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이것도 아닌데? 아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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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저 느낌 저 느낌 저 느낌이야 지금 맞지 맞지 맞지? S500 S500이 S500이 좀 S500이 좀 저거 가운데 정렬 안하냐? 아까도 구슬게 나왔던 것 같아 아 이거요? 아 싫어 아 가운데 정렬 좀 해 디자이너 뭐해 네 아 이거 무겁다고요? 이거 아까 봤는데 4.7kg인가? 그렇더라구요? 아 얘가 4.1kg네 잠깐만 얘가 4.1kg? 오우야 이거보다 더 무겁다고? 뭐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근데 그거를 잠깐 들어보고 오 나쁘지 않은데? 알겠는데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계속 이걸 메고 다녀 메고 걷는 걸 생각해야 돼 이걸 메고 2시간 동안 다녀 근데 왜 88보다 작은 거 찾으시나요? 아 이거 좀 들고 다니기 용이 안 돼 들고 다니다가 한번 호신용으로 나쁘 사람 만나면 또 한번씩 팍 죄송합니다 멘트를 해야 돼 스트리트 재즈 멘트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아 스트리트 재즈 멘트를 한다고? 야 너 뭐 돼? 스트리트 재즈 파이터 펼쳐 펼쳐 해가지고 한 명은 옆에 뻔해서 적었던 거 딱 펼치고 한 명은 기타를 들고 개멋있겠다 S90XS는 우리 학교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XS면 겁나 짝다는 소리 아니야? 예? 예? 아니야? 엑스트라 스몰 아니야? 아 그냥 멜로디언을 사라고요? 알겠습니다 얘도 비슷해 얘도 한 30 몇만 원인걸? 어 잠깐만 잠깐만 설마 버튼이 으아아아 개 흉의 버튼이 야 애들 대낙관 갔다 사지 마라 버튼이 아니 막 버튼이 좀 물리용으로 좀 떼깍떼깍하게 나와서 저거는 왜? 득득하는 버튼이잖아 야마하 몽타조 탈 본인 게 제일 이쁘네 온 김에 야마하 뮤직 공식 홈페이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피아노부터 봐야지 장인 정신과 혁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이브리드는 뭐야?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하이브리드가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왜 혼자 치냐 쟤는? 와 신제품이 있어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신제품 저 안에서 제리가 돌아다녔죠 인축 아 제리요 형과 제리 인트로 뭐더라? 나 연습할라고 왜 놨었는데 어 왜 키가 뭘까? 키가 뭘까? 치킨가?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잘해? 아 부르는 거 기준으로 F키를 하네요 이거 어떻게 맞죠? 뭐? 얼마 안하네 100만 100만 1000만 어우 야 2억 2억 2천만원 밖에 안하네 아 근데 딱 보놓는 데가 너무 너무 날렵해 이것 때문에 안써 구멍이 싫다 구멍때매 우와 얘 봐 얘 머리가 잘렸는데? 한 10cm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니까 별로인데 쟤네 뭐야 이거? 우수한 품질과 뿌리 깊은 성능의 결합 어떤 장소에나 어울리는 완벽한 크기 야마 아까 뭐였지 뭐라고? S90XS S90XS 얼마입니까? 460만원 밖에 안하네 야 내 맥북보다 9만원이나 싸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롤랜드가 나쁘다 근데 얘는 가벼울 것 같아 딱 봐도 소재가 플라스틱이어서 얘 7만원 밖에 안하네 드럼피아노야 오른쪽 아래 드럼피아노는 뭐야 이거? 패드도 켜있나 보다 우와 이씨 야 미쳤는데? 야 야 심 야 잠깐만 옵션이 뭐야 핸드폰을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버즈와일 KA552이요? 오우 얜 너무 큰데요? 이거 메다가는 큰일나죠? 이걸로 스노우보딩 해야되죠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왜? 니가 보드라매? 아니 내가 드립을 한 번 쳤으면 하하하하고 넘어가야지 왜 한 번 더 가냐고 야 야마하 제노스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야마하 제노스 이름은 이쁜데 그건 너가 그냥 그거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원펀맨의 모시기 형곡 워크스테이션 내가 봤어 저거 버튼 저거 중에 한 10개밖에 안 썼어 보이스틱이 있어 야 절로 젤다의 전설 아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요오오오오 퍼더블 키보드 이야 얘네 왜 다 이렇게 옛날 느낌이냐? 뭐야 저거 와 야 잠깐만 이거 보임? 어? 자녀가 피아노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야 너무 멋있는데? 야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는 한 개 살까 그냥? 오? 야 나 이거 필요해 뭐야 저 오와 야 나 이게 필요해 오와 나 이 바퀴 가방이 필요해 피아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피아노 사면 이 가방 주나? 그렇겠지 주니까 저거 써 놓은 것 아니야? 아 지금 이거 사야겠는데? 신나서 좀 빨리 끌면은 안에 다 부서지겠는데? 건반 막 하나 빠져있고 그런거 아니야? 나중에 열었는데? 소리 켜놓으면 막 연주가 돼 끌고 다니며? 끌러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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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호르그 마이크로키 리버스 인데요 오! 잠깐만 이름 멋있는데? 호르그는 또 호르 친구이기 때문에 이름이 왜 리버스일까? 색깔이 거꾸로여서 까만색이 흰 반음이면 진짜였어 너잖아 니 모자 색깔이잖아 소파 컬러잖아 야 이거 살아 이거 신라면 블랙이라네요 스타일리시한 신나 그럼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대학밴드할 때 코르그 M1 지고 지하철로 연습실 다니던 끔찍한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이번에 M2가 나왔기 때문에 야 너무 너무 생긴게 이거는 진짜 지고다니기 힘들게 생겼는데요 아 리페이스 이것도 봤는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렉트릭 피아노 오 야 좋은데? 야 이쁜데? 너무 멋있어 딱 딱 이게 좋아 그냥 입으로 보고 확실한 내장악기 피아노 왜 이렇게 잘 춰? 가스레인지냐고요 이거? 오 에이 아 저거 노브 때문에 이쁜데 얜 좀 별론데? S1000V 저거 글씨 써져있는 로고 글씨 써져있는 부분 있잖아 확대해봐 저거 핸드폰 케이스 중에 저렇게 생긴 거 있다? 오 오 뭔지야? 오 이 부분 이렇게 생긴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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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튼튼함 되게 강조하는 거 같이 생긴 케이스 오 딱 그 느낌이다 카톡이에 사진 보낸 거 봐봐 찾아놨어 딱 이 거야? 똑같애 아 진짜 미친 거 같아 똑같애 아까 그거를 오 야 잠깐만 야 야 뭐야 이거? 똑같다고 야 이거 뭐야? 야 그냥 갖다 박은 거 아니야? 이거 떼가지고 포르그 마이크로 피아노야? 오 잠깐만 이름 되게 귀여운데? 포르그 마이크로 피아노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상상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 야 진짜 피아노네? 야 진짜 피아노네? 뭔데 이거? 우와 뭔데? 아 스피커 스피커 뭔데 이거? 으아 야 겁내 짧아 이거 높이가 뭐야 야 저거 왜 저래? 이거 무슨 일이야? 롤러블 피아노로 가자고요? 으아아아 왜? 아 오랜만이다 야 이거 봐 옆에 핸드폰을 꼽아놨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와 이씨 진짜 이 장소 무슨 일이야 이거 와 진짜 너무 못생각 야 애기를 너무 사기를 썼잖아 사기 애기를 썼잖아 애기 너무 귀엽다 애기 너무 귀엽다 야 피아노가 미화되잖아 이거 69만.. 야 롬이 69만원짜리면 야 소리 나나? 소리 잘 나겠죠? 소리 잘 납니다 무시하는거 아니죠? 우와 이거 뭐야 야 으 뭐요 겁내 멋있어 야 피아논데 피아논데 건반이 없어 소리 나 이거? 건반 맞나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것도 시행 쓰잖아요 에? 야 이거 봐 어 뭐야 귀엽다 여기 붙여놨어 그냥 에잉? 뭐야 저게 어휴 싫어 저건 무슨 일이야 이거? 롤러블 유행이야 접는 키보드 폴딩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가 나와버리네요 에잉? 사이다 오오오오오? 가위발봐 이거 뭐야 아예 떼는 것도 돼 아예 떼서 붙이는 것도 돼 이거지 엄마 풍선이 피아노를 쳤는데 이게 왜 나오는데 뭐지 이거? 어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이쁜다 모르겠어 야 이거 되게 되게 혼동하는데 야 이건 야 잠깐만 이거 뭔데 이래도 돼 이거? 끝장이다 여기다 슈퍼마리오 불러올 수 있겠는데? 이거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지는 나이스 제가 그 뭐지? 마음이 내킬 때 살 거긴 한데 에잇?